자 오늘 할 음식은 새뱅이 매운탕이에요 새뱅이 매운탕 민물새우 매운탕이라고도 하는데 맑은 민물에서 자라는 새우거든요 이 새우를 이용해가지고 국물을 끓이면 얼큰합니다 얼큰해가지고 무랑 이 새우를 이용해가지고 얼큰하게 한번 끓여서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재료는 민물새우 대파 무 부추 부추 혹은 미나리 아니면 쑥갓 있는 재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양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큼지막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파 나방나막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무 약간 중간 사이즈로다가 중간 사이즈로다가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아니면 네모나게 썰어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뭐 본인 취향이에요 본인 취향 제 취향은 그냥 숭덩숭덩 양파도 요렇게 부추 없으시면 뭐 미나리나 아니면은 쑥갓 이런거 넣으셔도 되고 저는 마침 부추가 있어가지고 부추 숭덩숭덩해서 부추 넣어주도록 할게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볼 텐데 양념장은 오늘은 고추장은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고춧가루 베이스로 만들거에요 고춧가루 3큰술 하나 둘 셋 간장 한큰술 다진 마늘 한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도 한큰술 된장 조금 넣어줄게요 된장 된장 조금 넣어줄텐데 된장 넣으면은 그래도 혹시 모를 그 새우 민물새우의 잡내나 요런것들 요런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젓 요건 멸치 액젓이에요 액젓 조금 넣어주시면 또 감칠맛이 조금 또 우러납니다 소주 대신에 청주 저는 청주 준비했습니다 한큰술에서 반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잡내를 아무래도 좀 잡을 수 있겠죠 양념장은 뭐 그렇게 크게 크게 뭐 들어가는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민물새우에서 그렇게 향이 우러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새뱅이를 언제 먹었냐면 대학교 때 그 근처에서 이제 주점이 있었는데 거기 주점에서 어 새뱅이 찌개를 팔았어요 예 아주머니께서 이모께서 그때 먹어보고 음 오 맛있네 양념장 양념장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끓이시면 돼요 한번 끓여 볼게요 민물새우 매운탕에 육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걸 준비했어요 쌀뜨물을 준비했습니다 뭐라 그러지 잡내라던가 그 콩콩함 그런것도 잡아주고 약간 감칠맛 요런것도 조금 첨가가 되기 때문에 쌀뜨물은 두번째 씻은거나 아니면 세번째 씻은 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너무 불순물 이런게 많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일단 물을 먼저 넣어 주세요 예 무 물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끓고 있으면 양념장을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투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장 잘 뭉켜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풀어 주세요 양파 넣어 주세요 양파 양파 넣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대망의 민물새우 예 민물새우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물새우 다 투하해 딱딱 해서 한번 작 저어 주세요 이 민물새우 세뱅이가 그렇게 시원하대요 국물이 벌써 새우 냄새나 거짓말 안 치고 는지 5초만에 새우 그 구수한 냄새 있죠 그게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끓이다가 거품 같은 게 떠오르실 거예요 요거는 드셔도 되는데 또 보기는 안 좋으니까 거품 같은 거는 슬쩍슬쩍 걷어 내주세요 보여지는 게 있으면 오늘도 벌은 게스트 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문제야 어떻게 좀 처치를 해야겠어 지금 솔직히 거짓말 안하고 거짓말 안하고 벌 50마리야 지금 여기다가 청양고추 청양고추 넣도록 할게요 오우 야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가 대파 대파 투하 대파 투하 그리고 대망의 제가 밀가루로 수제비 반죽도 해놨어요 그래서 툭툭 뛰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큼지막 큼지막하게 넣자 수제비 또 들어가 줘야지 또 맛있으니까 아 너무 맛있겠다 이 수제비가 너무 맛있겠는데 인간적으로 색깔 보이세요 여러분들 수제비랑 요 민물새우가 요게 민물새우거든요 아우 침 나와 내가 침 다 나온다 진짜 자 어느 정도 이제 끓었으면 여기다가 부추 부추 있죠 부추를 가득 가득 넣어주세요 맛있겠죠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로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어 민물새우 쇠뱅이 매운탕 이고요 지금 양이 조금 적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 거 덜어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복물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복물 크림 아아 야 새우랑 밥 바삭바삭 일단 국물이 바다새우 있잖아요 건세우나 바다새우 느낌이 진짜 달라요 확실히 민물 느낌은 나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린향, 민물에 비린향이 나냐 절대 안 나고요 이 민물새우, 새뱅이만의 특이한 그런 매콤하고 시원한 그 향이 국물에 삭 빼가지고 와 대박인데 이거 수제비, 수제비 한번 먹어볼게요 수제비랑 국물이랑 해가지고 진짜 수제비랑 찰떡궁합이다 이거 국물이랑 수제비 꼭 넣으세요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술을 부르는 메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반주 안 할 순 없잖아요 반주 매니아로서 반주는 이거 반주 안 하면 사기입니다 진짜로 이거 국물 먹으면서 짠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짠 어떤 매운탕 국물 중에서 제일 역대급이야 큰 생선이 따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제일 뭔가 진하고 약간 진짜 비린내 걱정 좀 했거든요 괜한 걱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이 부추가 너무 좋거든요 부추 제가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넣었어요 정말로 kuv주 그걸 what you're doing iy이색 원중 리해소 멍 하 이거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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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이거랑 먹으면 술도 안치겠네 국물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리고 반찬이 하나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막 나오는 냉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뜯어 주셨는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고추장에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 주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냉이 딱 봄철에 이제 철이잖아요 그쵸 싹 해가지고 저는 나물 종류를 다 좋아해요 냉이나물 그 다음에 뭐 방풍나물 고사리 갈래 이런 것도 맛있고 국물 너무 지긴다 국물 너무 지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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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